나는솔로 16기 상철이 영숙의 폭로 이후 또다시 재폭로 라이브 방송을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상철의 라이브 방송 요약. 영숙이가 방송과 인스타 등에서 자신의 아들을 위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실제로 상철에게는 아이를 두고 미국으로 가겠다고 말했다고 함. 영숙과 상철이 한국 압구정에서 만났을 당시 찍었던 사진이 있음. 두 사람이 어깨동무를 하고 있어서 현커 의혹을 받았던 사진 중 하나. 당시 광수 옥순이 라이브 방송을 켠다고 했기에 영숙이 상철에게 라방하자고 했는데 싫다고 했고 어깨동무도 합의 없이 갑자기 하더니 사진을 찍었음. 압구정에서 만나는 것도 원치 않았지만 영철이가 영숙이 요새 힘드니까 함께 보자고 한 것이었음. 나솔 사계 찍을 때 나솔 작가가 영숙이랑 다시 만날 일 있냐고 물어봐서 절대 아니라고 대답함. 나솔 사계는 나혼산 느낌으로 찍은 건데 영철이랑 영숙 상철 셋 단톡방에서 시청률로 조롱했다고 함. 영숙이와 상철 엄마 젊은 시절 사진에 싱크로율이 엄청 높았다. 이 때문에 영숙이 느그 엄마랑 닮은 거 기분 나쁘다라며 패드립했고 이에 빡쳐서 상철이 전화로 욕했다고 한다. 변혜진과 영철이 화보 찍을 때 이미 사귀고 있었다. 근데 너무 욕먹을까봐 자기가 배려해서 이미 전에 헤어졌다고 말했고 엄팔한 거다. 둘 사이를 폭로한 것도 아니고 좋게 마무리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변혜진과 영철이 상철을 폭로하는 방송을 한 거다. 변혜진 사귀기 전에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둘이 잠시 싸웠을 때 변혜진이 와서 선물 사주고 얼굴 들어간 케이크 사주고 꽃다발 주고 자기 전화기 쓰라고 새콘폰 주고 이런 헌신적인 모습에 속아서 전여친과 헤어졌다. 어리석었다. 여전히 그 전여친에겐 미안하다. 그런데 영철과 변혜진이 그 사람을 가지고 또 장난질하려고 해서 다시는 그런 짓 말라고 장문에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영철 변혜진이 전여친을 만나 밥 사주면서 상철이 당신을 깠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또 상철을 줬다. 영철은 상철 뒤에서 전화이프까지 조롱했다. 영숙이는 상철에게 색파 제안을 했다고 함 미국에 있을 때는 애인이 있건 말건 상관하지 않겠다. 자기도 한국에 애인이 있건 말건 상관하지 말라? 대신 한국에 휴가 나오거나 오면 그때 뜨거운 관계를 가지자고 했고 이 말에 정 떨어져서 영숙에게 헤어지자고 했다. 그러다 애 버리고 미국 온다고 하길래 미쳤냐고 애를 왜 버리냐고 했고 그리고 사실 버린다고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정신나간 여자였다. 영철은 정숙과 사귈 때도 여자 만나를 있음 새끼 쳐달라고 하고 계속 정숙 욕했다. 처음에 영철 말 듣고 정숙이 미친 여자라고 생각했지만 본인이 본 정숙이 있어서 그러려니 했다. 나는 여미세가 맞다. 그 긴 휴가 받쳐서 한국 오고 숙소 잡고 비행기 값 쓰고 여자 만나러 오는 건데 여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내 모든 주제가 여자일 수밖에 없었다. 상철은 완전히 열받아서 라이브 방송에서 모든 걸 폭로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